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천의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 전에 배우자, 크리스천이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는 연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제 그 댓글 내용 중에 짝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크리스천이 짝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와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같은 교회의 어떤 자매님을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아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짝사랑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짝사랑해야 하나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짝사랑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인데 전제해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이거는 제가 하는 지금 찍는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리스천 분들이 짝사랑을 할 때 되도록 이제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팁을 주는 건데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천을 좋아한다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제 되도록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사귀는 거 넌 크리스천 자체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 영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친구고 하나가 애인입니다. 뭐 결혼하고 나면 이제 배우자고 근데 이제 애인 같은 경우는 친구이기도 하고 애인이 애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막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뭐랄까 미혹의 통로일 수 있어요. 애인이 되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나는 감정적으로 에로스적인 감정에 충실해서 사랑한다 했는데 결국 내가 비복음적으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짝사랑에 대한 멘토링은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짝사랑한다는 가정하에 되게 좁은 범위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전제를, 대전제를 깔아두고요. 두 번째 전제는 짝사랑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짝사랑은 저 여자를 짝사랑해야지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스멀스멀 갑자기 걔가 생각나고 이 감정이 이렇게 커지는 것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요즘에 행동경제학, 제가 두누이 말하지만 행동경제학, 행동심리학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학구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표적 농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논거가 아니고 논지 사람은 비합리적이다. 사람은 충동적이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얘기를 얘네들은 너무 심각하게 아 막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박사 논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하간 그 짝사랑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짝사랑을 끝내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는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감정상태다. 영적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안전한 짝사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전한 짝사랑. 크리스천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안전한 짝사랑이 존재하는데 이건 뭐냐. 그 짝사랑 상대와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 표현으로 안전한 짝사랑이다. 우리가 혼전순결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의 반쪽이 이 지구상에서 내 지리적인 한계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동북아시아 지리적인 여건 안에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경기도면 경기도 지방 부산이면 어디 뭐 광주면 어디 뭐 울산이면 이런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지역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인생에서 한두 번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연애 결혼이 무조건 맞다. 그리고 연애 결혼이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귀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초중반 사람들은 요즘 평균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고는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21살 때 사귄 여자와 결혼한다는 보장은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와 진정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연애를 하면서 한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그게 좀 유토피아적이니까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는 짝사랑해서 연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자와 또 결혼은 또 다른 문제다. 근데 크리스천은 거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짝사랑을 하는데 뭐 결혼 정년기에 짝사랑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짝사랑 하시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저 여자와 내가 저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짝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시나리오의 도입부, 훌륭한 도입부일 뿐입니다. 그거는 되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일단 이 세 가지. 첫 번째,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짝사랑하는 기본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짝사랑은 수동적이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작과 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안전한 짝사랑은 그 상대방과 결혼할 때 이제 안전한 짝사랑이고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막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결혼 5년 차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도 짝사랑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아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짝사랑을 하는 거는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짝사랑을 하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 인식이 강화됐던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시즌이 짝사랑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뇌과학적으로나 이 뇌에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감정상태 평상시와 다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니 내 몸 내 육체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린 크리스천이니까 원죄성의 의거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도움이냐면 내가 머리에서 그런 아니 머리에서 나와? 그 호르몬이 감정적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평소랑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생활 패턴이 당연히 깨지고 가야 할 수업을 빠뜨리고 하물며 예배도 막 다른 그 여자를 보면 너무 힘들어서 막 다른 예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불규칙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몸과 내 영혼에서는 이 짝사랑의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던 평안과 평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외부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이제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변환하면 은혜죠. 은혜. 외부적 성령 에너지가 성령님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내 안에서 파생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우리가 공급받는 거니까 그러면 책임사자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책임사자가 짝사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떻게 저 짝사랑은 잘못했어. 저 짝사랑은 올바르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짝사랑을 하면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막 흔들리고 소위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먼다 이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감정적인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걸 들어달라는 어떤 요구 아닌 요구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뭐 이렇게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뭐 도를 줄 아비가 뭐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여자 날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저 여자랑 연애하게 해주십시오. 저 여자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이루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거를 그 자체를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너무 인간적인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빌려서 그걸 명분 삼으면 결국 다치는 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린다 뭐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요구와 욕구가 안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이제 좀 귀엽게 말하면 하나님께 삐진다고 하죠. 하나님께 삐지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인간적인 소욕으로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고 인간적인 소욕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셨다. 뭐 이것도 웃긴 거예요. 여하간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 미혹의 빈틈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같은 교회 자매를 짝사랑했다가 거절당했다 쳐요. 그러면 이게 공동체가 이 남자가 어떻게 거절당했는데 아무리 쿨한 사람도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니거나 뭐 이런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 그 남자가 다른 교회를 옮기면 되는데 다른 교회를 옮긴다고 나가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넌크리스천이 되거나 가난크리스천이 되거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배우자 기도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 그 사랑하는 감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저 여자를 좋아한다. 이 감정으로만 자기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감정적인 상태이니까 하나님을 고쾌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지성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알라고 했는데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을 부족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여자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여자 저 남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어떤 뭐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대한 예를 들어 우리 전 인류의 보금화 북한의 보금화 이런 것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향하는 거거든요. 내 욕구에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게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어떻게든 그 감정을 최대한 잘 스무스하게 넘겨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하나님을 인용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딜하지 마라. 하나님 저 여자와 사귀게 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진짜 급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어머니 암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짝사랑할 때 하나님 특히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건 저 여자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넌 크리스천이면 하나님 저 여자와 내가 연애하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좋게 말해서 귀여운 거고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짝사랑하니까 짝사랑이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성숙한 바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성적인 사랑이 전부 다 나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짝사랑이 나쁜 거냐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대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짝사랑 여러분 청년들 교회 떠나거나 시험 드는 부분이 뭡니까 이성적인 문제나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표현하는 자잘한 문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미혹되고 시험 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진지하게 다루지만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문맥상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루션은 이겁니다. 여러분 솔루션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짝사랑은 여성분들도 많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위 지인들이나 어떤 미디어나 작품을 통해서면 남자가 많이 고백을 고백을 하시라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께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고백을 하시라 문자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 만나서 하든 전화로 하든 빨리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시라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랑 한번 사귀지 않을래 아니면 사귀는 게 너무 급작스러우면 나와 함께 한 달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어느 기독교 기독교 책에서 뭐라 그러더라 구혼기간인가 너무 단어가 진지하긴 한데 요즘 애들 썸이라고 하잖아요 썸 나와 함께 우호적으로 나와 함께 일단 알아가는 단계를 하지 않을래 그때도 너가 거절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최대한 빨리 의사표현을 하시라 그러면 만약에 되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 거기에서도 여러분 성적으로 극단적으로 넘어지면 안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거절을 당했다 만약에 그 여자한테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남자는 착각을 잘합니다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는 착각을 잘해서 제가 나를 그래도 엄청 싫어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남자 프로세스에서는 여자 입장에선 쟤는 이성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진짜 아닌 가능성이 커요 쟤는 진짜 아니야 그냥 친구야 같은 교회에서 하호호 재밌게 놀고 듬직한 면도 있네 그냥 이런 친구 근데 남자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해지면 점점 정이 가고 빠져드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서 착각을 하나 이렇게 약간 여진이라고 하나요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두 번이라도 고백을 더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거절을 당했다 그럼 한 번 더 해보세요 시간차를 두시거나 아니면 편지를 길게 쓰셔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거나 넓게 가서 세 번 세 번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미련 없이 얘가 진짜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빨리 의사표현을 하셔서 두 번 세 번까지 거절을 당했다 세 번까지는 좀 그렇고 두 번 여하간 두 번까지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박 지금 아이패드 시리에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러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네요 어 얘 웃기다 대박 아 여하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그 감정 공간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짝사랑의 그 감정 공간을 두 번 거절당했다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끝까지 막 질질 끌려간다 여러분 발라드 멜론에서 멜론이든 유튜브든 여러분 음악을 뭐로 들으시는지 몰라도 막 의도적으로 발라드 계속 들으면서 그 슬픈 추억에 자기가 빠지면서 어 쟤는 왜 날 안 사랑하는 거야 눈물 흘리고 그게 뭐 한두 번 거절 두 번까지 당하고 그날 밤까지 아니면 일주일 여진 이런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막 그걸 구구절절 끝까지 막 근데 감정이라는 게 주일마다 만약에 그 여자분을 아니면 뭐 학교 갈 때마다 그 여자분을 보면 흔들리죠 근데도 여기에서부터 제가 첫 번째 전제에서는 짝사랑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시작과 끝이 내 맘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거절을 만약에 두 번 당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적일 수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갈고리를 이렇게 밖으로 던져서 꺼내려고 하는 그 의지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돼요 감정적으로 그런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런 여자를 짝사랑하는 건 내 영적 상태에 정말 방해가 됐었구나 아 이런 사랑은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에로스적인 육적인 사랑이었다 내 감정을 다 쏟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뭐랄까 뭐랄까 좀 이렇게 평강의 어떤 일직선 패턴이 막 심하게 무너진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갈고리를 저 암벽 높이 걸고 빠져나오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발라드 노래들 다 이제 다시 편집해서 삭제하시고 하나님께 성령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냐 근데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짝사랑하시는 남자분들 잘 새겨들으세요 여자분은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아닌 겁니다 슬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비굴하고 수치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 퍼즐에 맞지 않는 퍼즐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막 못생겨서 뭐 이게 아니고 저 여자 사랑 퍼즐에 여러분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두 번 세 번 했는데 아니면 아닌 겁니다 빨리 접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자몬의 지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아 난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감정 공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1번은 운동입니다 운동 집 안에 계시지 마세요 인간은 원제성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오래 있으며 있을수록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생각이 나와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라도 상관없습니다 산책을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뭐 축구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시든 자기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뇌각적으로도 산책하면 뇌에서 창의성이 뿜뿜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뭐 이런 연구 결과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벅차게 헬스클럽 끊고 뭐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수영을 다니거나 뭐 이런 것도 좋겠죠 근데 돈 쓰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시고 바깥 공기 찬 공기도 세시고 눈 오면 눈도 맞으시고 빗소리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서 빗소리도 들어보시고 빗소리 들으면서 mp3로 발라드 들으면 그건 안 돼요 그 감정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산책을 하시라 집 밖에 나가시라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많이 계시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넣으세요 지식을 자기개발서나 뭐 새로운 지금 너무 짝사랑이 너무 한가운데 있으면 안 들어와요 막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목사님 예배 이렇게 봐도 계속 그 여자가 생각나고 막 미칩니다 사람이 미쳐요 근데 이제 거절까지 두 번 정도 당했으면 이제 이성적으로 좀 아 내가 진짜 별론가 이렇게 아닌건가 이렇게 좀 이성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라 운동도 하시고 거기서 어떤 지식이냐 보금지식 기독교 서적일 수도 있고요 자기 전공서적 밀려있던 학교 숙제를 할 수도 있고요 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면서 지식을 이렇게 충족하면 또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지식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적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읽다가 계속 못 읽어 바빠서 못 읽은 책이었는데 어디있지 어 어 그 도나단 에드워즈 책 신앙감정론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얼른 읽고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여러분들의 진한 감정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지식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그걸 사실이라 믿는 거거든요 어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서는 100% 부패한 거니까 이런 신학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목회자분들 여러분들 교회 전도사님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어 믿음의 의관 뭐 이런 신앙감정론이 뭐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논지와 논거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정답답하면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으면 아 내가 감정적으로 이러는 게 이렇게 위험했을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구나 아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이렇구나 이 지식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나쁜 사탄이 미혹하려고 하는 어떤 그 깊은 수렁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어떤 발자국에 힘이 실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하림이라는 가수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 중에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 노래가 있습니다 어 거기처럼 사랑은 여러분 짝사랑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집니다 하하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짝사랑하시는 저 여자만 진짜 천사고 너무 완벽하고 진짜 너무 막 사랑하는 거 막 너무 괜찮은 것 같죠 어 액자 액자 틀 밖으로 벗어나시면 세상에 괜찮은 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하 세상에 괜찮은 남자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그 감정적 폐쇄 공간에서만 그 여자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간관계 겪거나 뭐 동아리에 새로 들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새로운 학원을 다니거나 그럼 괜찮은 여자 많습니다 괜찮은 남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 이 짝사랑 빨리 감정을 그러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 다른 여자 사귀냐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하하 그게 아니고 일단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있으면 아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 이러면서 정서적인 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밀폐해놓고 그렇게 답답하게 가둬놨던 그 마음 창문에 확 열면 시원한 성령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그 밀폐된 그 오염된 공기 짝사랑을 너무 나쁘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고쾌하시면 안 돼요 그 환기가 안 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여러분 너무 그 상황에만 100% 그래요 찐하게 짝사랑 하십시오 그게 다 좋은 경험과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찐하게 하시고 짝사랑 하시고 거절당하면 이제 아 그래 다른 여자도 있어 좋은 여자도 있다고 하더라 뭐 보면 뭐 좋은 여자 맞네 하하 이렇게 정서적인 환기를 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아 이런 짝사랑 같은 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나 아 너무 죄송한데 이게 사탄의 미혹이고요 그런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요일 교회 밖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전제예요 그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월화수목 금토요일 학교와 직장을 다닐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과 생활의 합의일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소홀하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되고요 굉장히 진지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짝사랑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뭘 깨달을까요 아 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경고 여러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짝사랑을 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피폐해지다 보면 스스로 우리가 원제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망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위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거절해? 그러면 갑자기 공격적인 아주 어두운 어떤 나 망가져 버릴 거야 이런 것들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거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끊었는데 술 담배를 갑자기 피고 싶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짝사랑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을 잠시만요 제 부모님이 성교를 가셨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해외에서 카톡이 왔네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어 기재로 성령의 방어 기재로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담배, 술 뭐 게임 아니면 뭐 뭐 음란물 야동 포르노를 시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굉장히 끊어내야 됩니다 짝사랑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인생의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자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인 걸 알면서도 넘어지는 건 최대한 자제하시라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시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어 근데 저 여자를 사랑해 근데 거절했어 그러면 진짜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 고전소설 같은 거 보면 인간의 그 원제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입체적인지 막 쓰고 있잖아요 훌륭한 작가들이 내가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거절당해 그러면 이 어두운 게 확 올라오면서 성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 막 자기를 막 자악하듯이 다른 여자랑 막 이상한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다고요 술이 갑자기 생각나고 담배가 생각나고 왜 그럴까요 그런 감정적인 그러니까 그게 뭐죠 짝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참 이게 힘든 게 결국 내 욕구가 아주 극대화된 어떤 감정적 상태지 않습니까 내 욕구 내가 사랑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저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거 뭐냐면 저 여자와 사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자와 사귀고 싶다는 자기 애거든요 자기 욕구입니다 그게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냥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사랑은 좋다 오케이 짝사랑은 좋지만 최대한 건전하게 하라 최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말라 극단적으로 넘어지지 말라 그 상처는 평생과도 안 지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물긴 하지만 지워지진 않아요 여하간 그래서 우리가 그 짝사랑 경험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 핵심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 홀로 사랑하는 감정에 예수님을 투영해서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짝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아 무슨 수학공식처럼 무슨 전도사님 같은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 같은 얘기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보금은 뭐 보수라고 할 수도 있고 보금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회고하고 다시 기억하는 게 그게 가장 해아래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 경험을 통해서 맞아 예수님께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이 10개월 뭐 아니면 2개월 짝사랑 뭐 6개월 이것만큼 이렇게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30년 28년 뭐 26년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르셨구나 혼자 나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이 여자가 나를 거절한 것보다 몇 배 더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와 교제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 내가 너를 지었단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크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짝사랑을 이 짝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 뭐 예수님 날 사랑하셨지 어 뭐 예수님 뭐 언제나 나만 바라보시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지 이 머리의 경험 이 머리의 지식이 이 여자를 짝사랑하는 걸 통해서 성령으로 어떻게 건전하게 전환될 수 있냐 이 머리의 이 지식이 심장으로 나와서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짝사랑 해주셨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마음에서부터 피어나는 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짝사랑을 통해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가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뭐랄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좋은 거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의 재료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생각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지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렇게 힘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짝사랑 경험을 통해서 뭘 얻으셔야 되냐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 하나님을 내가 거절 또 이제 뭐 진짜 짝사랑하면서 담배 피거나 뭐 게임이 빠지거나 술을 끊었던 술을 마시거나 교회 애들 모르게 나쁜 짓을 했거나 그거 회개하세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가 왜 죄인이지?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미시적인 경험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짝사랑 하면서 내가 다시 끊었던 술을 마셨어 내가 끊었던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했어 내가 뭐 옛날에 옛날에 나쁜 짓 했던 여자와 다시 나쁜 짓 했어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를 인지하면서도 내가 사탄을 쫓아갔어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 벌레 중에 벌레라는 걸 아 내가 이러면서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자복을 하는 프로세스로 짝사랑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버러지 중에 버러지가 나구나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나마 경건의 훈련에 이제 초기 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절한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예수님께 죄송한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경험 통해서 주의를 손 들고 찬양할 때 눈물의 농도와 눈물의 밀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냐 하냐면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너네 잊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어거스틴 참외로기였나 거기서 기억력과 신앙심의 그 상관관계에서 다룬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놀라게 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짝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는지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구구절절 깨달았는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는데 이거를 잊으면 이제 안되죠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심장에 이제 새겨져서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서 이게 유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에 이제 적용을 해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같은 교회의 여자를 좋아해요 같은 교회의 여자를 좋아해요 같은 교회의 오빠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잘 안돼요 아니면 뭐 잘 됐다고 해도 결혼을 하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귀면은 그게 결혼까지 가는 게 좀 희박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주제에 뭐 더 깊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짝사랑에서 거절당했다 같은 교회의 청년부에서 짝사랑에게 거절당했다 그리고 뭐 사귀었는데 또 깨졌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웬만큼 쿨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떠나기도 하죠 교회를 이탈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교회 자체를 버리는 그 여자에게 상처받은 수치심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거죠 나쁜 거거든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가인 가인 우리 그 원제성의 씨앗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교회 규모가 크면 세를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를 옮기시라 되도록 저 남자와 저 여자와 부딪히지 않는 것들로 옮기시라 교육자분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요구하면 그 뉘앙스로 전해지는 진정성 때문에 되도록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규모가 작은 교회라서 한 명이 이탈하는 게 교육자분들의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교육자분들에게 교회 다니기 힘들다 내가 같은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되도록 교회는 떠나지 않는 선에서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교회에 어찌 됐든 청년이 이탈되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민망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 기간 여러분들 마음이 진정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러면 진지하게 저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분들 싫어하시겠죠 근데 그 교회를 평생 다녀야만 성령충만이다 그거는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실질적인 보금적 팩트라고 어떻게 그거를 뭐랄까 주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 예를 들어 다시 돌아온다는 그 자기가 정서적인 환기가 되고 다시 돌아온다는 시나리오면 사역자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 자매를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됐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대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게 이번 기회 통해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좀 드려보고 뭐랄까 그 다른 교회를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진정되면 한 달이나 아니면 두 달이나 전도사님께 연락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든 우리 성령 충만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멋지게 이용해야 되니까 그 자기가 모 교회 이렇게 계속 다녔던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다른 교회 예배드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다니면 계속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TV에 나온 교회를 탐방을 하시던가 아니면 마을에 있는 다른 교단에 있는 예배를 들으시거나 2단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서 뭐 전도사님께 추천해달라 뭐 교회 뭐 3개 4군데 정도 추천해달라 아니면 투어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어 이 교회 다녀보고 이 교회 다녀보고 한국에서 크다는 10개 교회 다녀보고 왜냐면 대형교회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적인 어떤 지식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요 예배를 이해하는 그 예배적 감각이 넓어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이 교회 아 이 교회에서는 아멘 크게 하면 2단 2단자처럼 보고 어? 막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는데 야 이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예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수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네 이게 아 이 교회는 막 오전부터 드럼치고 아 이 교회는 드럼을 아예 빼버리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네 이러면서 아 내 교회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예배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신비인가 이러면서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오면서 한 날 뒤에 다시 교회를 돌아오면 얼마나 다른 예배관으로 멋진 청년이 돼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교회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 여자와 짝사랑했던 여자와 짝사랑했던 남자를 하나님과 섞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면 그냥 다른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뭐 죄책감을 가지면 자기가 어떻게 짝사랑했는가는 개별적인 문제고 다른 교회를 극단적 이제 최종 최후의 수단입니다 극단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취소할게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옮겨야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옮기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건전하게 이 케이스를 마무리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짝사랑에 대해서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짝사랑을 해야 할까 짝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크게 체험적 신앙으로 갖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짝사랑의 감정과 경험과 어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짝사랑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바람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하시라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탄이 좋아할 일은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의지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짝사랑이 힘드시면 밖을 많이 나가세요 밖을 운동 많이 하세요 짝사랑 있고 운동하시거나 뭐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쁘게 살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독서 멘토링 책임사자 독서 멘토링을 나오시던가 막 디지털 기계 백날 보고 컴퓨터 게임하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세요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럼 살도 빠지고 몸의 건강도 회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라 최대한 움직이시라 운동화에 신으시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짝사랑 하시는 그리스천 분들 진지하게 좋은 경험이 좋은 신앙생활의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이나 사연이나 댓글 메일 보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하기와 공유하기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어 여러분들 크리스천도 이런 크리스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막 책임지시고 막 키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린 다음에도 야 구독하기 눌렀어? 야 우리가 책임사자를 키워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유익한 컨텐츠가 되기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